이제 제 차례인가요? 저한테 주세요. 제가 테마를 지금 해보니까 이게 어려운 것 같아요. 뭐야? 달마가장 쪽이 어려운 것 같아요. 구역 인생을 골라줬어요, 테마로. 시작하겠습니다. 이거 시작. 이거 너무 어려워, 근데. UFO, UFO 어디있어? 여기 쳐져, 쳐져졌어. 아니, 쳐져졌어. 잠시만요. 중전해보자, 여기 있다.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UFO, UFO, UFO. 나 니모 좋아해, 니모 어딨니? 네트워, 니모. 니모 찾아봐, 빨리. 어렵죠, 어렵죠. 니모 빨리 찾아봐. 니모, 핍핍핍핍. 니모! 니모 일로 와야지, 니모 일로 와야지. 니모 어딨니? 우유, 우유, 우유. 우유, 우유, 우유. 우유, 우유, 우유. 우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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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유. 목걸이, 목걸이 찾아봅시다. 목걸이 찾아봅시다. 어, 목걸이자. 어, 잠시만요. 이거 목걸이다! 오오오! 니모, 니모, 니모. 왜 시간이 안가지? 니모, 니모 어딨어? 니모, 니모. 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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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피. 니모. 니모. 빨리 찍게, 빨리 찍게. 빨리 찍게. 니모, 니모. 내가 니모 좋아한단 말이에요. 니모, 니모. 이거 니모인가, 이거? 아, 뭐예요? 니모, 니모. 니모, 니모. 니모, 니모. 니모 어딨어? 니모. 니모가 니모, 니모. 니모, 니모. 니모은 니모. 니오, 니모. 니모. 니모, 니모 자고bra, 니모. 안녕하세요. 그 도ette? 어, 근데 왜, 왜. 나는 다 찾았는데 808점이야. 웨어왜? 아, 근데 왜. 이게 연속으로 찾아야 해. 연속으로? 원. 연속으로? 이게 되게 잘한 거였어요. 아까 콩싱. 그럼요. 진짜 잘한거였 Owatt. 자 두 번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서는 안 됐어. 영화 한 번 해볼까요? 네 영화 패러디로 두 번째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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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너무 쉬운 건데 왜 왜 왜 왜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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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아 끊어 아 끊어 잠시만요 아 잠시만 아 왜요 어디 있지? 왜요 나 지금 무척다 가지고 오는데요? 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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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당근 빵빵빵 어 예 맞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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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요 아 근데 이거 수박 아니야 저한테 왜 반말하세요 아 괜찮아 괜찮아 자 이거 뭐지 어 맞네 그 다음에 나팔 종이배 종이배 당근 이거 뭐지 이거 뭐지 오 맞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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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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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딨어요 문어 이거 뭐야 뭐야 왜 아 왜 눌러요 아 왜 눌러요 당근 당근 왜 이렇게 잘하세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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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아 눌렀어요 한 두 번이나 눌렀잖아요 아니 이게 도와주려다가 네 아 606점 아 뭐해요 제가 그러면은 마지막환이니까 순수하게 조은정씨 실력만으로 그동안 순수하지 않았어요? 너 제가 좀 도와준 것 같기도 하고 이번엔 좀 쉬울 것 같은 아이와 함께 아이와 함께 딱 쉬어버리죠 이름보다 동물 친구들 마지막 동물 친구들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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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째가 아 세 번째 안 될 것 같은데 동물 친구들 스테마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게임 가겠습니다 자 밤 밤 찾았다 이거 뭐 이거 뭔가 찾았다 깔때기 조개 뭐 찾았어 그 다음에 이거 어 그 다음에 이거 조개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뭐야 이거 왜 면도기 이거 치 그 다음에 면도기 면도기 보여요 면도기 보여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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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지 면도기 아 면도기 제발 아 왜 왜 안 보이는 거야 네 어디요 어디요 저 면도기 근데 어떻게 생겼어요 면도기 아 빨리 빨리 면도기 이렇게 저 가방에 있는데 보여드릴까요 아 왜 가방이 면도기 아 잠시만 잠시만 어디요 어디요 면도기 왜 어디 알려주세요 제가 그것만 알려드릴게요 네 집이에요 집 집 아 아 골랐다 어 저 클리어 근데 이거 좀 장난 아닐 거 같은데 클리어 점수가 은근히 있을 거 같은데 빠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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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아아악 별간데 1111 왜요 왜 저는 1111이고 왜 하트 선수는 222에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하트 선수가 이겼습니다 축하했습니다 왜 한 번 한 판만 나오셨는데 소감이 어떠신가요? 한 판만에 초대를 해주신 이 게임을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제가 아리따우신 조은정님을 준비해봤죠? 아리따우신 마련같이. 이길 수 있게 돼서 이런 영광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아니에요. 저도 하트 선수랑 같이 게임에서 영광이었고요. 앞으로 또 중국 리뷰에서 완전 승승장구하시게 마지막으로 조은정의 한 판만 같이 외치고 끝낼게요. 조은정의 한 판만.